오늘 새벽에 만렙을 달았죠? 저같은 간만렙 안건드립니다 그걸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데도 안 때리죠? 온라인스들이 야.. 아니.. 아니.. 으악! 오! 아니! 도망가!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캐릭터가 진한 수컷의 향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 목소리도 그랬죠? 진정한 수컷 오빠마입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놀라셨을까요? 온라인스들도 어머! 내가 때리고 절에 간만렙 호드를 때렸구나 미안해 지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를 할까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야! 오해예요! 온라인스가 아니라 몬스터인데 왠 referring 어 뒤ик 백급 엑 앗 안 때리죠? 오? 으어엇! 오이야! 야이 controls 척으로 렛드 라 야 이 죽어오 아오 잠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